어떻게 못 쳐져? 약간 그런 거죠? 게임 같은 거 탈퇴하기 쉽지 않아요, 찾기가? 탈퇴하기보다는 찾기 쉽습니다. 탈퇴하기는 어디에 숨겨져 있나요? 탈퇴하기는 이제 설.. 설정에 있나요? 탈퇴하기는 쉽지 않나요? 요즘 애들이 만드는 UCC인가 뭔가? 그것 좀 보려고 하는데 뭘 봐야 할지 모를 정도로 왜 이렇게 영상이 많은 거야? 나보고 웃으라는 건지 울라는 건지 화내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정신이 너무 없어 요즘 MZ세대인가? 따라가려면 진짜 부지런히 뭘 찾아봐야 돼요 MZ세대? 그럼 나는 500살 먹었으니까 AAA 세대 정도 되는 건가? 장목 겹.. 웃긴 하니까 큰일 났다 빨리 일하세요 냉정함의 향을 좀 만들어봐야겠어 우리 알바 뽑기로 했지? 그중에 괜찮은 사람 좀 있었나? 냉정함의 속성을 지닌 사람이 있긴 있었거든요 한 번 불러볼까요? 불러보자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잠깐만 앉기 전에 저희 가게에서는 향에 대한 신선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플레잉을 취해야 하는데요 냉정함을 불러일으키는 동작인데요 두 눈을 크게 떠주세요 그리고 그 두 눈을 손으로 잡아주세요 일단 1차 통과 일단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피아 42라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나성수라고 합니다 한 번 압박 면접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냉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혹시 MBTI가 저 ENTP라는 아 티면은 아 감정이 없으시네요 그럼 또 티가 서운해 안 돼요 아 아 살짝 겨려 라고 나만의 특별한 취향이 있으시다면 클래식 음악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어떤 음악 쇼팽을 좋아해요 한 소절 한 소절 힘드시면 돼요 마피아 42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녀가 42살이었나요? 아니요 마피아 42라고 하셨는데 회사에서 직급은 두목이었나요? 성수파? 아닙니다 그럼 뭐죠? 어떤 게 뭐죠? 재미있는 대답이 안 나오네요 예능감이 없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어나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나에게 윤태진이란?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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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들어가면 선배 아 아직 안 들어왔는데 나에게 조미연이란? 예쁘다 아름답다 황홀하다 세이브파일 다 날아가도 남아줘서 고마워 냉정한 취향의 향수 미스테리 박하오일 바이 구글플레이 유저분들이 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러면 요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매우 재밌습니다 근데 초보방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초보들 보고 트롤 개못해 부정적인 말을 저에게 베풀었습니다 베풀어 트롤 개못해 만약에 순화를 하는 단어를 만들 거면 어떻게 보통 순화를 하나요? 아이디어를 좀 제시해 배움을 얻고 싶습니다 마피아니까 마탱아 야 이 마탱아 내 마탱아 신고 기능을 넣어달라고 신고 기능이 지금 없나요? 있습니다 이게 찾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신고 기능을 감춰두셨군요 아니 그건 아닌데요 어떻게 못 쳐줘 약간 그런 거죠 탈퇴하기 못 찾는 것처럼 게임 같은 거 탈퇴하기 힘들잖아요 탈퇴하기보다는 찾기 쉽습니다 탈퇴하기는 어디에 숨겨져 있나요? 탈퇴하기는 이제 설정에 있나요? 직접 이제 설정에 있는데 탈퇴하기를 말아주시면 신고 기능을 찾기가 어려워서 개선해주세요 아니 그런 건 안 되나요?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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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했을 때 그 욕을 한 사람 채팅창 옆에 신고하기 창이 딱 뜨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냥 신고 누를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의 냉정함을 계속 어필해주셨는데 특별한 훈련법이 있을까요? 라이엇 게임이라고 털이 있어요 몸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데 가까이 가기 싫어요 가까이에서 사진 찍는 거 많이 봤어요 소리가 커요 만지기 싫어요 교배가 가능해요 아실 거예요 네 네 우리나라에 살아요 무서워 저부터 의심이 되는 사람을 말해보자면 대표님이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막 몰아가려는 게 아닌데 대표님 저는 미연님 어? 왜요? 저는 일단 라이어가 아니고 혜진님이 너무 결정적인 그 교배라는 어 확 아셨어요? 전 딴 것보다 교배가 좀 결정적이었어요 그렇다면 미연 선생님이 라이어시네요 그쵸 제가 왜 이런 시련을 주셨나 이까 라이어는 바로 너 나 이 동물을 어떤 동물인지 맞추시면 라이어가 승리합니다 새들이 색이 되게 화려한 맞아요 맞아요 많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사진을 찍는다고 이렇게 같이 사진 찍을 사진도 찍을 수 있다고 근데 약간 새가 예쁜데 각각 만지기 싫 미안해 그러면 그러면 정답은 호랑이 정답입니다 진짜요? 진짜요? 너 천재 아니야? 뭐야 진짜요? 진짜 호랑이요 진짜요 오늘 어떻게 그걸 아니 어떻게 새에서 호랑이로 가질 우리나라에 산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저희 잘 보시죠 역시 역시 선생님은 다르시다는 걸 네 깨닫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향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제주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홍수씨의 냉정함도 끌어낼 수 있도록 아주 재밌는 게임을 해볼 거예요 바로바로 마피아 사이 우리 셋은 이제 좀 적으니까 우리 셋의 요정들이 함께 밤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밤 그냥 벌써 제거하는 거야? 어? 뭐라고요? 경찰이 조사한 플레이어가 마피아라고 나왔대요 리언님입니다. 뭐.. 뭐.. 뭐가요? 왜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게임이 이렇게.. 재미없어진 죄가 없어서.. 누구 탓인지.. 그냥.. 벌써.. 제거하는 거야? 투표로 촬영도 하겠습니다. 당신은? 재밌는 게임이긴 했는데 좀 더 많은 요정들이 모여서 함께.. 가겠습니다. 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겠어. 당신의 실서를 소화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줘님 아무것도 못한 것 같다. 이게 교주의 종소리가 울려 펴졌다고 하는데 교주가 한 명을 포섭한 거거든요. 교주가 제 3회 팀이라서 경찰 나오세요 해야 되나요? 미스테리 성수님은 영매라고.. 경찰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경찰 어디 있어요? 응. 나 아닌데.. 아.. 죽여줘님이 경찰이라고 하시네요. 그런..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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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주님 누구 조사하셨어요? 아.. 저를 조사했대요. 헐.. 헐.. 진짜.. 무능력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직업들이 정체를 밝혀야 돼요. 망탱이.. 망탱이.. 잠깐만 연장을 할까요? 어.. 저분 단축하시는데? 왜 단축하시는데? 시가.. 어째서.. 잘못 눌렀다.. 거짓말.. 잘 가요.. 갑자기 화풀 사라졌어.. 예나님 조사했는데 마피아였어요. 진짜요? 네.. 대박.. 저는 군인이에요. 댐벼! 나 군인이야. 어? 제 아이디좀 조님이.. 아이디좀 조요님을.. 죽일까요? 근데.. 영매시라는데요? 근데 제가 영매니까.. 지금 확실하세요? 저는 첫날 먼저 나왔으니까.. 아니.. 아이디좀 조요님은 왜.. 이제와서 영매라는 말을 하시는 거지? 그러게.. 왜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네.. 네.. 뭐.. 둘이 왜 이래 사이가 안 좋네.. 돌아가셨어.. 호주가 또 포섭했어.. 하나 둘 셋.. 영매가 죽었어.. 의사.. 의사였다고.. 교준이 영매 포섭할 것 같아서.. 그냥 잘 이랬습니다.. 뭔 소리죠 이게? 지금 그러면 미스테리 미연님과 발이 너무 아파님의 교주와 교주와 포섭된 사람의 교주 종이 두 번 울렸는데 지금 셋 다 교주 아님? 셋 다 교주? 봐봐.. 교주하고 마피아 남았다고? 미연님이나 바리님 둘 중 하나입니다. 나.. 발이 너무 아팠네.. 최후의 발로.. 저 심이.. 심이에요? 잘 가요.. 심이.. 오.. 네 번째 밤.. 이분이 의사면 자의랄 거고.. 나는 군인이니까.. 우리가 이기겠는데? 맞네.. 맞네.. 그럼 미연님이네.. 미연님이네.. 잘 가요.. 구인님.. 조쌤.. 두 매니저.. 미연님.. 투표로 청 되겠습니다! 예예예이.. 아.. 나 왜 자꾸 마피아 되는 거야? 아.. 미연님 마피아였구나.. 그래도 저울이 살아남았죠.. 자.. 이렇게 해서 구인 마피아까지 해봤습니다.. 예예.. 재밌다.. 와 너무 재밌네요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거지? 껴안고 싶은 향수 미스테리 죽부인 향수 바이 구글플레이 본격적으로 향수를 만들어봅시다 면접 때 오늘 머리 감은 수건 갖고 오라고 했었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시원한 향이 나는 박하오일 오 좋습니다 파우더리 오일입니다 몇 방울이지? 성수 씨와의 인터뷰가 마음에 들었는 정도 정도로 마음에 들어가네요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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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의 눈물 나의 눈물 말린 오렌지 마법의 가루다 냉정과 열정 사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넣어버렸어 아까 아주 부족한 것 같아 같이 하세요 냉정과 열정 살 냉정과 열정 살 냉정과 열정 살 왔다 완성되었습니다 순빈이 향을 한번 맡아보시죠 응 먼저 맡아보시죠 냉정의 향이 느껴지는 걸? 벌써 붙어 찾았다 못해봐 으슬으슬 으슬으슬 당신의 냉정환입니다 빨리 맡아봐요 라벨제 이름을 적어드릴게요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냉정한 마피아 어때요? 냉정한 마피아 어때요? 저희는 이렇게 특별한 향수 제조법을 함께 알려드렸는데 성수 씨는 저희에게 주실 거 없나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여기 이제 보이는 코드를 저희 마피아 42에서 준비했습니다 오우 감사합니다 네 라성수 씨 너무 놀라지 마세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막내 탈출 일단 이거부터 치우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네 파이팅 하시고 어디 가시는 거 아니죠? 가야죠 청소는 막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바람 불는 도박 제 남자 좋아하네 이런 얘기를 듣는 거 같아요